서문! 주인공 캐릭터 다 됐니? 끝났지! 완전 멋있어. 눈깔 그렇게 뜨면 차 맞는다고 엄마가 얘기 안 해 주니?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혼자 마실 거 둘이 차 맞으면 덜 아프냐? 니가 오늘 그 자식 내 길을 밟은 거야. 이제 어쩔 거야. 니가 서문이야? 너 이상한 꿈 꿨지? 거기가 하늘나라야. 우리는 저승리를 하는 사람들이다. 너도 우리랑 팀이 돼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다. 악기 한 번 만나볼래? 분명히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야. 이게 바로 우리가 한 일이다. 할게요. 카운터.